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모처럼 오늘 기지개를 켜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네 아주 좋은 표현이세요. 몇천원만에 정말 기지개를 피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그래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미국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4600원 냉라인에서 총절받았던 것에 비해서 지금 이 장은 밑에 4400원을 지켜주면서 지금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미 S&P 선물지수가 가하게 위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상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의 선물지수 S&P500을 보시던 나사 선물 보시던 항상 예를 펴서 보시는 것이 장중 흐름을 볼 때 좋습니다. 첫 번째는 하단에 지켜야 될 4400원을 지켜주면서 미 선물이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죠.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전제취세적으로는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 하락 기조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걸 알아야 되려는 것. 그런데 하나 다행선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추세가 하락 추세인데 얘는 과다 이격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즉 얘는 정상적이라면 4600선트에 가까워질 때마다 얘는 물량 분배점 때문에 주가가 뜨려고 하는 그런 구간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이렇게 어김없이 장기당봉을 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 얘는 내려갈 때 저가 매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는 하락 추세지만 국내 주의자 너무 과다하게 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지금 이 위에 있는 이게 뭐냐면 제가 만든 모형인데요. 30년 이상 하면서 만든 모형이니까 상당히 설정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너무나 주가가 과속 스캔들 너무나 많이 올라갈 때 나오는 신호고요. 이건 역으로 너무나 너무나 많이 빠졌을 때 나오는 이런 신호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역시 봉쪽으로 상승을 할 때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 레일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든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게 레일 위로 이렇게 튕겨 올라가줘야 6결선이 기본적인 모형인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줘야 얘가 주가가 다시 상승당한 상승을 주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얘는 압수수색을 뜯 thorough 너무 많이 빠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너무 많이 빠진 상태가 된다면 사실 하단에서 계속 뜰 만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든 우리든 문제는 과다이기 때문에 뜨는데 아쉽게도 지금 삼고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제대로 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글쎄요. 전문가마다 사람마다 다 얘기는 다 다르겠지만 문제는 이 환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3고에 있다. 고인플레에도 있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미국의 국채중일이 급등을 두고 있죠. 여기다 제임스 블러드는 앞으로 남은 6번에 계속 50pp씩 이거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다 우리는 또 고환율까지 있죠. 이 3고까지인 상태 속에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과다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좋은데 아직 주변적인 변수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8일부터 24일까지 IMF 월드뱅크 출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블랙하고 전에 제로 파일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 것이 우리가 체크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가 안 오는데 실적이 좋아야 결국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 이유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배지부 발간. 여기와 관련돼서 어떤 얘금들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직까지는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으로 올라가는 주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럴 때 역시 실적 좋은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에두사 아시죠? 지금 보시면 에두사가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3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루이뜬이 무려 5번이나 가격을 올렸고 그다음에 샤넬은 3번 에르메스도 1번이나 올렸습니다. 얘들이 이렇게 어떤 원가가 부담을 높였을 때 인플레가 나타났을 때 이걸 판가하다가 전가시킬 수 있는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 중심에서 종목 중심의 상세 보시는 것을 권해두고 싶고요. 그런 감세 별로 안 올라왔는데 밑에서부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삼성 IPS 이거 뭐 미국발 반도체도 그렇지만 인수해서 반도체 기술을 강화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솔브레인 역시 이것도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소재. 제가 항상 왕보다는 왕비가 행복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혜택을 받는 이런 소부장 종목군들이 무경심이었습니다. 한국 카본도 그런 뜻에서 보시면 LNG들은 얘기가 많이 나올 때마다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에두사와 관련된 거 실적이 좋아지는 거 이런 점을 보셔야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지수는 반향성보다는 변동성에 놓여져 있고 그럴 때면 더욱더 다가오는 올이 중요한 부분에 있다. 그래서 내려갈 때면 좋은데 올라갈 때는 조금씩 리스크 하려고 같이 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